오우와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침 오오오 이렇게 어장관리하다가 현실에 신부씨 화냥 백 surprised 남을지도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한 명 꼭 집어놨어요 네 굉장히 뛰고 날고 엄청 잘하는데 천재야? 천재니? 뛰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동작은 꽤 어려운 거잖아 아 그래? 자식 기껏 칭찬해줬더니 초딩이 나이터가 희메옹이요 콩치님께 얘기해준 덕분에 촬영 허가가 났어 으애애애애 Velvet 벌써 찍었는데 아..이..이건 비밀로 할까? 벌써 찍었는데 어떡하지? 비밀로 하면 되겠지 뭐 그죠? 동생하고 다른 캐릭이죠 얘는 초딩이고 여동생은 중학생인가? 그럴거 같은데 중학생인거 같은데요 고1인가? 여동생하고는 한살 차이인거 같은데 고1인거 같은데 고1 코치님께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1이구나 고1맞아 고1맞아 낙하자랑 동갑이었으니까 고1이구나 너는 부끄럽지 않은거야? 恥ずかしい写真을 찍으려면 私가恥ずか시がることもないよね 私が 약속させた意味 わかってる? 미안해 그렇구나 너나 다른 부원들이 부끄러워할만한 사진 절대로 안찍어 약속할게 もうコーニーでしょ 약속した意味を 正しく理解して 言われなくても ちゃんと守りなよ 아잇 초등학교 5학년에게 꼼짝 못하는 나란 バイバイ 아 열심히 해라 아 근데 초등학교 5학년하고 어떻게 사귀라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게임이네 신용이 없어서 그런지 냉랭하네 유민아가 초등부였을 때 전혀 달라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やっぱり colant 자, 요것들 다 받아주고요 초딩에서 꼰대 향기가 난다고요? 네, 그니까요 라운지 한 번 가보자 어, 라운지 아무도 없네 아, 히메노기! 오하요! 초딩이 너무 성숙해 보이는데 끓지 않나요? 예로, 대체 체육소에서 축하해야 해요 트레이뜨 dobry 체육리 설마 도장 체육관으로 갑시다 아 의상은 언제 바꿀 수 있냐 의상 좀 바꾸고 싶다 아 또 연애 레벨이 1위야? 왜 이렇게 낫지? 아 또 연애 레벨이 1위이네 내가 뭔가 자영 플레이하고 있나? 진행이 꽤 한 거 같은데? 네 총 6명이요 6명 아 저기 있는 건 낙하자 일단 연애 레벨 5레벨 될 때까지는 그거래요 연애 레벨 5레벨 될 때까지는 어 잠깐만 하루에 동영상 얼마나 보는데? 낙하자 여기서 낙하자 학교 수영복 입고 복도를 트리는 걸 찍고 싶었어 학교 수영복 입고 복도를 트리는 걸 찍고 싶었어 아 어 자 여기서 운동을 한 번 더 해줘야겠죠? 다이빙할 줄 알아? 무서워서 못하는 아이도 있잖아 무서운 척 하면 되잖아 무서운 척 하면 되잖아 자 낙하자 낙하자한테 계속 바라봅시다 그렇지? 자 어택을 한 번 해봅시다 오케이 사진찍기 성공 자 사진으로 호감을 쫙 올려줘야겠죠? 자 눕는다 매트에 누워봐 그래 자 그럼 잘했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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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찍어줄까? 웃어봐 웃어봐! 자! 포즈를 바꿔봐! 기다려봐! 이쪽으로 말아봐! 이쪽으로 돌려봐! 자 일단은 이쪽으로 다시! 오 좋아 좋아! 그래 그 자세야! 그 자세야! 나쁘지 않아? 자 여기서! 자 해봐! 깔보는 표정! 가자! 오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연기 좋아! 오케이! 그래! 그래! 그거야! 참을 수 없어! 소! 소? 고기! 조! 자!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예뻐! 오케이 좋았어! 아 얘는 고1이에요 얘는 고1 얘는 고1 얘는 고1 너무 두분거리게 했나? 오 표정 괜찮은데? 오 프리이벤트 오 가정실에서 좋은 냄새가 창문에서 살짝 들여다볼까? 셔터 찬스다! 도차를 하자!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되자 쟤가 둘이 동갑이죠? 아 기다려봐 얘 이벤트 아직 못 봤지? 유미나 아직 이벤트 못 봤죠? 그래 얘 스토리 이벤트 못 봤네? 얘 스토리 이벤트를 봐야되는데? 오 얘 수영장 모습 한번 보고싶다 얘 차량 거의 무면 다 됐다고요? 오 크리스타 뭐하고있어? 그런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다음에다! 그래 알았어 오 야 뒤에가 등이 다 보이네 등이 다 보이는 수영복이었네 지금 보니까 귀국자녀네요 스토리 이벤트 스토리 이벤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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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선수는 즐거워줘야죠? 그라운드에 시합을 하고있는데 다이쿠관에 댄스 연습은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자기가 없을때만 놓으면 좋죠 승리의 여성은 제가 한 명만으로만 제 힘을 다짐하게 시합을 올려줄거에요 좋은 녀석이구나 무슨 소리야 그래 간바래 간바래 DL 고 고 슛 오 레 오레 오레 러러러렛 렛츠 고 11 고 5 윈 롬 미나 롬 미나 이까 예! 사카보! 마케르나요! 간바레! 간바레! 리! 에! 루! 축구! 이렇게 축구부를 응원했다. 선수들은 의문의 집단이 응원하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익숙해지자 힘이 되었는지 멋지게 승리했다. 야! 또! 쭈요이소! 쭈요이소! 리! 에! 루! 라카자는 음원한 소리를 하고 개선적이지만 하는 행동은 전부 좋은 일이구나. 라카자 로미의 연애레벨이 올랐대요. 이거 근데 두 달하고 엔딩일텐데 생각보다 그거네. 어? 연애레벨을 빨리 올리기가 힘든데? 뭔가 하면서 놀지 않을래? 아아? 이거지? 너네레벨을 빨리 올리라. 그러지 말고 조금만 하자! 조금만 하자. 조금만 하자. 그러네. 압비 리버시. 압비 리버시 어때? 압비 리버시가 뭐예요? 압비 리버시가... 그렇군요. 이곳은 잘 못하고, 가만히 좋군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압비 리버시가? 압비 리버시가 뭔말일까요? 압비 리버시가 뭔말일까요? 좋았어! 승부다! 그냥 포기하시지. 여기서 역전은 무리라고.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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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가 보네? 그 사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어 뭐냐? 양 끝에 먹으면은 이렇게 쭉, 내 제꺼 대고 이렇게 그 줄로 갖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저게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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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사귀고 있는 건가? 그리고 다 그거예요 다 운동밖에 없어 이 게임에서 다른 과목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운동이 운동 자 여기서 촬영을 해야겠죠? 이거 촬영을 해야 돼 이거 촬영을 잘 성공해야 돼요 자 일단 칭찬을 한번 해주고 아카제 학교 수령복 차림 오우 와우 아카제 많은 거 영상에 찍을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고맨! 아드몰기! 싫어하지 않는 눈치구만 자 프라이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안정 잘어울렸어 역시 학교 아이돌이네 취미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어 너 앞빈 리버스에 약하구나 아 어 일부러 져준거 아니야 자 네번째 토크 어 얼굴이 작구나 야 잠깐만 야 얘 촬영해야 되는데 안 돼 가지마 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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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영복 입은 차림을 어 촬영하고 싶다고 수영복 입은 차림을 촬영해야 되는데 어 얘하고 만났네 아 침무소서 없지만 말이지 오케이 등교하면서 한번 만났어 여기서 저장을 하자 뿌옇뿌옇 위치랑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제가 화장실은 어 지금은 안가요 아직은 뭐 별일 없잖아 얘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저요? 네 그 무엇도 취향이 아닙니다 네 티라노스님 그 무엇도 취향이 아니에요 네 교복 수영복 체육복 사복 이게 왜 필요하죠? 필요가 있나요? 그 4개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오오 오오 비번 나쁘지 않네 5 자 칭찬한다 뭐 뭐 어 3 5 저는 약간 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수영복 음 마 댄스で 미가인다 착센 미 미 도렬 이 오 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몸매 좋으신 분이 내 비키니 입은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 저는 콘도에서 일할 때 봤거든요. 시라노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군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갑자기. 네 번째 토크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도 되려나? 한 번 더 얘기해도 되려나? 연애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려나? 그러니까 손 잡는 거 반응이 달라졌어요. 꽃미남의 부자지만 비매너인 남자 못생겼자 성격이 좋은 남자 어느 쪽이 좋아? 이케엠과 이케엠은 좋은 것 360도 오케이. 딱 된다. 딱 되죠 지금? 네 딱 돼요. 여기서 어택 아.. 좋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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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촬영하는 포즈는 어떻게? 포즈에 눕는다 계란 어기업 벤츠 아.. 갑자기 요구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안돼? 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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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군대다? 이쪽으로 돌려봐! 돌리질 못하네? 웃어봐 기다려봐 오 그래 딱 이정도가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부끄럽게 부끄럽게 오오 요염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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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 괜찮은 것 같다 놀란 표정 놀란 표정 예뻐 저거 근데 H 저거는 뭐지? 귀여워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엔치! 혜택!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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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그래! 잘 찍고 있다가 테니깐 엔치! 안녕하세요! 유미나? 유미나 이벤트를 봐야되거든요 가정과 가가지고 얘기나 하자 눈깔이 왜이렇게 야릇하냐구요? 어? 시간은 아있던데 뭔가 말하나? 그래 자 여기있는거 하나 해줍시다 도서실에서 공부하는줄 알았더니 실을 짓고 있었네 아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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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으면 재밌다구요? 그러겠죠 첫사랑은 언제 해봤어? 아있던데 동경했던사람도 없어? 아있던데 강아지도 아있던데 학교는 어른데 누구나 아있던데 어있던데 쓰읍 슈음 아있던데 자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스트레스에서 애도 고기를 먹는게 좋다고 해 아예 어 그런가?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이거는 똑같은 말 하네 칭찬 한번 해 줄게요 칭찬 이번에는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이것도 들었던 얘기고 이벤트가 얘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 부실에서 레벨업 할게요 부실에서 특훈 이벤트가 겹쳐요 얘 이벤트 좀 봐야 되는데 이벤트를 자꾸 못 보네 일단은 네 이 친구 봐야겠다 낙하자를 봐야겠어요 뭐지? 설마 체육창고에서 사진 찍는 건가? 숨어서 찍어야 맨 얼굴에 찍을 수 있겠지? 아니 그래도 도찰 같은데 도찰인 거 아는구나 이상한 사진 안 찍으면 괜찮겠지 띔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야 뭐야 이건 배덕감이 드는데? 아니 낙하자의 사이트를 위해서 사진보 활동을 위해서 이벤트가 안 찍을 수 있겠지? 이벤트가 왔다 예? 야 시행현의 정제갈 거 같아 에 sie! 여정여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여정여 이거 라이사To는 unt части 사진과 습fy 공연을 키우고 석 사진 проект은 写真部の自主制に任されてるわけですから。 誰を取り上げようとこっちがとやかく言うことじゃないですよね。 練習試合の応援をするのは高村学園の生徒として当たり前だし、ダンス部の許可はいらないでしょ。 さまさま誘ったけどやらないって言われたし。 そういうへりくつが嫌いなのよ!生意気ばっか言って!そうだそうだ! そうだそうだ! 理屈でも道理が通ってれば理屈、嫌いとか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でしょ。 くだらないこと言って足引っ張ってないで、自分たちも頑張ればいいじゃん。 私はみんなの足引っ張ってないですよ。ステージではちゃんと隅っこで合わせてるし。 えー。 えー。 えー! あなたはそんなもんにも撮られてるからね。 あなたたちとは、あなたたちが撮ったからいるちょっと待ってたとないです。 ここにはなかったのです。 ええ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케ER 으아아아 오오오오오 어떻게 알았어 그..그..그..그..그..그..그..그런가? 네? 각시토리? 아아!아냐! 댄스브에 스냅샷을 찍으려고 했던거야! 뭐..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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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나 하지 내가 좀 지나쳤을지도 그래도 이상한 사진 찍을 생각은 없었고 결국엔 안찍었어 에에에.. 전공만 찌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여자 너무 감이 날카로운데요? 그렇지 또..그게 그의 주인에게 바라냈다면 또는 솟구역은서 또는 은근에 또 보셨다고요! 정..경찰성인이라고 반성하고 있어 남 recorded 중 또는 suffering 또는 중고중고 reiter기 때문에 메뉴밍.. 고..고맨 도둑..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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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og.. 응? 응? 뭐야? 잠! 아이츠라아! 가기까케데 익히야갔다! 고도모노 이야가라세가! 띄용 자! 체육창고에 둘만 갇혔죠? 오오오 이...이거다! 나에가! 근데 이건거 같은데요? 가기 날카로운거 같은데 지금? 걱정하지마! 동생들한테 오라고 할게! 그래? 설마 여기에 전화 안되는거 아니야? 안받네 문자 보내놓을까? 문자 보내놓을까? 부활동주의겠지? 시간이 좀 걸릴거야 시간없다 仕方ないですね 수와떼이 기다릴까? 하아... 다들 너처럼 진지하지 않으니까 너야말로 지나치게 열심히 하거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그럼 그렇겠지만 네 꽃은 그렇게 쉽게 지지 않잖아 너무 조급하다고 할지 뭐라고 해야 하나 너무 급하게 인기를 올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사정이 있다고? 뭐지? 왜 이렇게 말해? 恥ずかしい?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얘기해 봐 절대 말해? 응! 절대 말해! 그러면教을 줄게 응... 웃고기 안해 당연히 말해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설마 마법소자가 되지 않겠다고 계약한 건 아니겠지 그 큐베라든지 큐베라든지 이런 놈한테 계약당한 건 아니지 아니면은 키르다 마지막한테 계약당한 거 아니지 아 아 아크마 난다 마사카 디오랑 뭐 악마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어어 그러네 지금 어떤 스텝도 네 마법소자물인가봐요 아이츠? 마사카 큐베 아이츠? 아이츠? 난다 로, 로리다 아이츠 coisa 아이츠 아이츠 誰よりも上手に踊れる。 本当?してして!世界で一番踊りの上手い子にして! いいよ。けど。けど。 10年後に死んじゃうの。いい? 10年!?そんなに生きられるの!? そう。十分? うん。だって、ずーっと先だもん。 今すぐ踊りの上手い子にして! へひひ。 じゃあ、契約成立者。 へひ이! もう一番喋い!? うん。 ふっ。 うん。 うん。 これはね。 なにぃ!? ハッ。 貴方は一度死ぬんだよ そして10年分の生を授かるの 世界一 踊りが上手なこの生をね 頑張るロミ頑張るよ ってなわけ 幼かったから10年なんてよく分かん なくて ものすごーく先のことだと思ったのよね そしたら あっという間に過ぎちゃって もうすぐ約束の期日 やばいやばい 死んじゃうー! お迎えが来ちゃうー! なーんてね 非現実非現実 夢でも見たんですよ 悪魔なんて一個ないじゃん 情れいろいろさ まぁ ねね 契約通り 見違えるように ダンスが上手くなっちゃったしね おかげで踊りのヒローが大 toy うれしかったね 戇 elesやったら 後々の大技は お もう case 例えば 後々のラムみたいな 今ま あとで善るみたいに 他 Obsaints施まと 予らら 月間まど featuring ausge こうなplace 램 있는거 아니야 램? 사신 단순히 내 노력이 결실을 맺은거 아니야? 설마 목 뒤에 있는 저 별? 이건 조스타가의 조스타가의 문장 조조의 문장 너 조난안의 후예니? 설마 후조 조타로의 숨겨둔 딸? 마마는 마마는 생때는 없었고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 일단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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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이제 와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인공 주인공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그 후세의 애들이 다 여기 이제 목뒤에 목뒤에 별이 있어요 별이 그려져있어요 저런식으로 별이 그려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별이 있다는 얘기는 조조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너 설마 스탠드 나오니? 그니까요 아홉 소녀 비현씨야? 10년 뒤에 죽는다는데? 낙하자쿤 그게 네 원동력이라면 좋은거네 네 말처럼 악마가 계약했다는건 비현실적이니까 분명 어렸을 때의 꿈일거야 하지만 그 덕분에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으니 오히려 이상한 꿈에 감사를 해야겠네 그거는 아마 너가 조나단이에요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런거 아닐까? 처음에 색깔이 지쳐지는건 이상하지 않아? 신경쓰면 병원에 가보는게 좋겠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니 신경 안써도 되지 않을까? 도폐하지 말고 힘내 응 그렇군요 慌て는 필요가 없음 아 왜그래? sentimental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두 야잠 Apostille 도시오 도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토이레 토이레行きたい 야 저 안에 띔틀에 들어갔어 뭐 뭐라고 유미나 유미나 못가이온데 그래 알았어 안받아 문자를 다시 한번 일단 물어보겠는데 큰거야 작은거야 있어 거기 박스에 비치된 경구수액제 팩특병이 있어 내가 다 마실테니까 잔인 놈이 안고 오야 난 다시 띔틀 안으로 들어갈게 눈을 감고 기도 막을게 아니 못 믿겠다고 아 아쉽구만 사진 찍을 셔터 찬스인데 그쵸 여러분들 셔터 찬스 아니에요 셔터 찬스 셔터 찬스 이마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 나 못 믿어? 어 이 오빠 못 믿겠니? 그건 사과할게 니 스냅샷을 찍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더 좋은걸 찍을 수 있게 되겠는걸? 그러니까 한번만 더 기회를 줘 띔틀의 운명은 띔틀로 씻을게 뭐라고? 오야 맛이래요 그래 아 이거 별로 맛이 없네 꿀꺽꿀꺽꿀꺽꿀꺽 아 다 맞췄어 자 한 명으로 부족해 한 명으로 부족해 너 많이 말이었나 보구나 그럼 한 명 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저 놈у 아 저till dire 길은 막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신경이 쓰여 으허허 신경이 쓰인다고 네 'T 뚱어서 귓말 하 또 오egen 물론이지! 난 왜 너한테 말해? 으핳핰 중국인자 멍청해 궁없이 유미 Narr 유사 유미援 유민아! 나가면 안돼! 유민아! 살았다! 야! 나가면 안돼! 덴디! 그..그..그..그..그레 뭔가! 미미크 사이드나갔다! 진동이야! 문에 진동으로 안거라구! 진짜? 정말이야! 와아 이거 정도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죠? 여기는 깊은 사정이 아 낙하자 어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유미나의 오해를 풀었다 낙하자도 늦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레벨업 했죠 또 뭐 니가 이길 때까지 계속 할 거잖아 얼마 전에도 소등 시간이 지났는데 어둠 속에서 끝장을 봤으면 됐지 다이좋브 데슨 때 기호와 이승메데 앗사리 카테 아게르 자아! 勝負! 勝負! 하아 크.. 強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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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가 나って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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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열심히 열심히 사진 찍어줘 또? 아아아아!! 모오오오오오 마케 마케에 오늘 또 밤이 길어질 것 같구만 자 일단 스마트폰에서 미션을 보도록 합시다 없군 미션이 없군 메뉴에서 스테이터스 아니야 스테이터스가 아닌데 내가 봐야 되는 게 그래 매지컬 체크 이걸 봐야 돼 아 저기까지 올라갔네 아 이거 보니까 그거네 아 보니까 여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6, 레벨 7까지 되면 네 꼴이 나는 거네 보니까 나머지는 뭐 레벨이 다 낮으니까 네 레벨이 4구만 이제 일단 저장을 해주고 두 명 사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양다리 걸치면은 하교하다가 둘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한 명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발견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는 건 힘들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매지컬 파워를 사용합시다 한 개만 사용해 오케이 락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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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운을 만들 수 있게끔 요거를 갖다가 운동을 갖다가 일단 해주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만진다 오 이제 이제 입술 한번 만져볼까 코 한번 만져볼까 코 미안해 뭔가 붙어있어서 미안해 오 그래도 올라가네 운동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댄스도 무대 힘들지? 1kg 이상痩せることもありますよ 뭐? 그래? 저는最初から最後まで手を抜かず 全力で踊ってますから 2kg 이상痩せることもあります 2kg 이상痩せることもあります 자 한 번 더 바라본다 만지는 것도 있고 손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뭐... 좀 더 좋은 얼굴을 하자 그 손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2kg 이상痩せる 2kg 이상痩せる 2kg 이상痩せる ㅋㅋㅋ dre.. 선체로 교복 찍으라고 했었지? 1kg 이상痩せる 자 살짝 뒤로 가고 하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애가 약간 부끄러워하죠? 야 포즈 바꿔 와 포즈 이제 얼굴 쪽을 찍어야지 좀 네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점수가 높아져요 이제 나의 롤란 표정 웃어봐 거의 다 샀죠? 섹시하게 에이! 떨어져 버렸어 섹시하게 하는 거면 좀 더 친해져야 되나 보니? 이런 젠자! 도시마에게 미션 달성을 보고하는 것도 있어? 얘 기억도 안 나고 있었어 이제 생각났네 그래? 아 그래? 아 이런 식으로 스탯을 늘릴 수 있구나 몰랐네 몰랐네 그런게 있는줄? 다이크 네 수기타요? 어? 수기타가 뭐지? 수기타가 뭐지? 어? 이거 수기타가 뭐지? 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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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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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는 얼마나 해 이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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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조도 받겠네? ㄹㅇ 아 조셉 조스타 성우요?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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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체조복 입을때는 평홍한 양말을 신는구나 싶어서 그렇구만 그건 몰랐네 자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철저하네 자 마지막 토크는 취미 잠시 후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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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지금 당장 찍을 필요는 없죠? 오케이 얘 이벤트 한 번 보자 얘 이벤트 봐야겠다 여동생 이벤트 한 번 볼게요 부활 동안 아직인가 이렇다 할 피자체가 없네 아 유민아 어 뭐 그렇지 누군데? 으응 뭐 내 동생이잖아 귀여워 아니 잠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동생이라고? 아니 별로 뭐가 아쉬워서 여동생을 찍어야 하냐고 바람이라니 너 걔 울지마 미안해 찍을 테니까 울지마 네네 네네 그럼 뭐든 포즈를 잡아봐 막힐게 자유 포즈로 아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럼 모델처럼 써봐 모델처럼 써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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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요 네 여동생으로 가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야 갑자기 뭐하는 거야 서비스 해놓고 나 부끄러움을 가지라고 부끄러움을 응 응 응 응 응 그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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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동생이 있으신 분들 저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동생이 저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동생이 저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여동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시 Durchs 아 흥 흠 흐 흐 흑 흐 흑 흑 흑 마이 달카님 네 미쳤습니까 흑 아 흑 어허 흑 오케이 교복차림으로 앉은 포즈를 이건 큐트하고 이거는 퇴즈 뭐지? 프리포토 세션에 젖은 옷이 추가된다고? 야 이거 오리 잘 찾아야겠네 위험한 수영복? 포토 세션 이상의 큐트 수영복과 익사이트 수영복이 추가됩니다 많이 찾아야겠네 저장해놓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나? 애들 의상 설정하는 거 의상을 의상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얘 말고 다른 애는 설정 못해? 슬버 하트 조커? 슬버 하트 조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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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릭터가 캐릭터 다른 애들은 못쓰나? 캐릭터 다른 애들은 못쓰나보네 여동생을 저렇게 입히고 싶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